가을은 여행의 계절 여행하기 딱 좋은 차 가격등이 저렴하시구요 400만원 중 딱 450 정도면 차값에서 다 세이브가 되는 차 오늘도 저희 1942 중고차 영상 클릭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오늘 보여드릴 차요 가을에 배우절 이제 좀 오후가 좀 되고 4시 5시 넘어가면 약간 이렇게 여름 날씨는 아니고 이제 초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가을 날씨가 온다는 느낌을 받을 계절이죠 아 가을 하면 생각나는게 이제 여행 뭐 단풍인데 물들어서 이렇게 여행 가실 때 참 좋은데 차가 좀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싸고 좋은 차 이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께요 2011년식이구요 아 그리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 보시는 그대로 흰색 바디입니다 사고가 무사고구요 근데 이 차가 단점이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가 키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한게 있구요 가격은 제목과 설명란에 꼭 표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의 2011년식 키로수는 23만정도 23만 9천정도 야 검머드서부터 앞모습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 카니발 검머드서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라이트가요 백화영상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엠블럭 여기 보시면 기어 보시구요 아 본넷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시구요 타이어 상태 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구요 여기 보시면 앞선팅도 잘 되어 있으시구요 라이트도 아 뭐냐 아 후방 이것도 잘 되어 있으시구요 어 카메라가 있네요 보시면 사이드바 잘 되어 있으시구요 도어도 깔끔하시구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 상태도 좋네요 여기 보시면 장기수 이런거 없습니다 네 조수석에서 보시는 요거 이제 보시면 이거 타이어 상태라던가 라이트 깔끔하시구요 여기 보시면 차량 여기 정면에 보시면 블랙박스도 보이시구요 아 와이퍼 깔끔하게 관리 되시구요 라이트 백밀러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 카메라가 있네요 아 도어도 깔끔하시구요 깨끗해요 타이어 상태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 잘 되어 있구요 여기 보시면 트렁크 공간 이시구요 아 여기 보시면 이제 gx 그랜드 칼리발 여기 보시면 뭐냐 이게 이게 와이퍼 그리고 뒤에 대로도 굉장히 깔끔하신거 가능하세요 아 그리고 14열 시트구요 여기 보시면 깔끔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 상태 근데 사람 많이 타시네요 둘 다섯 일곱 열 열한 명 11인승 천단 상태 루프 캐리어나 이런건 없어서요 그냥 노말 이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타고 다니시는 차량입니다 안테나까지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카니발 뭐 보기도 좋구요 깔끔합니다 시동 걸어 봤구요 키로 수 23만 9천 480키로 보시고 계시구요 여기 보시면 카메라 아 네비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어 에어컨 이런거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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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틀자마자 시원하구요 네 오기 보시면 수납함도 이렇게 잘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옛날 차가 뭐 잣돌이 다 있으시구요 여기 보시면 기어보 상태나 에어백 상태 깔끔하시고요 후반 카메라인데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나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운전석인데요 깔끔합니다 관리상태도 잘 되어 있으시고요 가죽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죽상태나 이런게 되게 깔끔하시고요 보시면 지저분하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안상태도 바닥상태도 깔끔하세요 여기 보시면 보조석이신데요 바닥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도어 상태도 깨끗합니다 가죽상태도 세월의 원장은 조금 있구요 여기 보시면 나름 까지거나 해지거나 이런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운전석 조수석 뒤쪽에도 보고 계신데요 깔끔하세요 뭐 상태도 굉장히 뭐 아주 깨끗하다 이건 아니래도 여기 보시면 가죽상태 뒷열도 있고요 뭐 짐실이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일이 이렇게 달리셔가지고요 뭐 움직이신데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이런거 잘 보이시고 안경 케이스 뭐 이런거 천장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세요 뭐 대체적으로 승합차라도 지저분할 수 있는데요 깔끔하세요 깨끗하시고 굉장히 넓구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세요 가을은 여행의 계절 여행하기 딱 좋은 차 가격등인데 저렴하시고요 400만원 중 딱 450 정도면 차값에서 다 세이브가 되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뭐 여행하기 딱 좋은 차 가을하면 생각나는 차 카니발 지금까지 저희 1942 중고차에 소개시켜드린 카니발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좀 이따 보시면 성능 점검표 꼭 영상에 항상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union ason